한국GM의 노사 갈등이 다시금 불거진 건 연구개발 부문의 법인불리 탓입니다. 한국GM은 악화된 경영난에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하지만, 노조는 먹티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평안관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인불리, 표현이 좀 어렵긴 한데 쉽게 말하면 회사를 쪼갠다는 얘기잖아요. 회사를 쪼개는 거죠. 알려진 바로는 사측이 인천부평본사의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를 통합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겠다. 한국GM의 결정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약간은 수상합니다. 지금 노조의 걱정도 일리가 있고요. 사실 생각해보시면 한 회사 안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부서와 그걸 시제품 테스트를 하고 생산을 하고 마케팅 영업을 하는 부서로 일관돼 있는데 이 중에서 어찌 보면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죠. 신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R&D 파트를 따로 떼서 연구소를 법인화하겠다. 그럼 남는 게 제작, 생산 쪽만 남잖아요. 그럼 규모는 항상 생산 파트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수순 이후에는 생산 영역의 구조조정이 일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회사를 사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게 아니라 경영 악화 때문에 분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분리 이후에는 반드시 다음 수순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조의 우려도 그냥 단지 노동자들의 불안감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4층은 오늘 오후 예정된 주총을 정상적으로 개최해서 법인 분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건 과연 법인 분리가 한국GM이 주저하는 경쟁력 강화와 경영 정상화에 어떤 도움이 줄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그런 도움이 있다면 적어도 이것을 노측과는 협의하지 않더라도 지금 오늘 주총을 열어서 결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주요 주주들에게는 사전 브리핑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예를 들어 산업은행거든요. 산은이 지금 17% 대주주입니다. 지난번에 특별 결의권도 가지고 있어요. 비토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경영 정상화 때 합의한 거죠. 산은이 통급받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도 지금 뭔가 불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내부적인 결정인데 이렇게 긴급하고 중요한 것을 아주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되는 내부적인 결정이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주총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만 법인 분리의 어떤 명분, 당위성 이런 게 충분히 공유가 될지 좀 물음표가 찍히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렇게 분리되면요. 연구개발 부서에 주로 에너지가 모아지게 됩니다. 생산부서는 좀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더 분리개호로 하거나 아니면 구조조정을 하면서 외주화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조금은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평론가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한국GM이 진행하는 이 방식이 그렇게 썩 뭐라 그럴까요?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네, 전공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조는 당연히 고지겋대로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일 테고요. 만약 이제 법인 분리가 추진되면 총파업으로 가겠다는 게 노조의 계획입니다. 먹튀의 의혹이 있다. 이게 노조의 입장인데. 먹튀의 의혹이 있죠. 한국GM 지금 문제지만 GM 전체를 놓고 보면 GM 본사는 과거의 여러 나라에서 유럽이라든가 또는 호주라든가 먹튀의 경험들이 지금 있어요. 그렇죠. 그런 선례가 있었죠. 그래서 이미 올해 들어와서 군산공장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부평, 군산 그리고 또 하나 창원의 대형 공장이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군산 하나는 벌써 날려버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인천부평의 디자인센터와 연구 파트를 법인 분리한다. 그럼 이게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고 먹튀에 대한 의혹이 있는 데다가 지금 사는은 오늘 저걸 확인해야 됩니다. 5월의 경영 정상화를 합의하면서 이 GM이 계속 요구했던 게 투자를 더 확대해달라는 거였잖아요. 돈이 없다. 8천억을 넣습니다. 8천억은 어디로 갈까요? 생산 부문으로 투자될까요? 아니면 연구 개발 부문으로 투자될까요? 분리된 법인에서 어디로 갈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먹튀이를 하면 근로자들만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도 바보가 되는 것이다. 그러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법인이 분리가 되면 아까 평론감비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정리해고 수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당연히 불거지죠. 그러니까 잠깐 제가 아까 그냥 경영학 교과서적 표현으로 분리하고 나면 생산 영역은 구조 조정을 하고 다운사이징을 하고 외주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 GM 같은 글로벌 기업은요. 외주화라고 하는 게 하청, 제하청, 국내 생산 구조의 어떤 외주화뿐만 아니라 생산 기지를 언제든 해외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또 코스트가 낮은 곳으로 옮겨다니는 게 경영적으로는 일반적이죠. 경영 악화 때문에 자른다. 몸통과 머리를 분리한다. 그럼 몸통을 남길 것이냐, 머리를 남길 것이냐. 대부분 머리를 남깁니다. 그렇겠죠. 몸통을 없애버리거나 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총회에서 결의가 있기 전에 굉장히 좀 정확하게 어떤 플랜인지를 확인하고 이게 공론화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사느니. 이게 한 방을 맞은 모양새가 된 게 아까 비토권이 있고 특별 결의에 대한 행사권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지금 자산의 취득이나 매각, 양도에 대해서는 들어 있는데 이 법인 분리에 대해서는 비토권이 없어요. 매우 묘한 지점을 지금 한국GM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사느니 지금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오늘 17% 대주주로 주총회에 들어가더라도 이 법인 분리를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저는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보면서 매우 신기한 지점이다. 그러네요. 우리가 좀 주안해야 되는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허점이 있는 부분을 지금 GM이 치고 들어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사느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느니 오늘 주주니까, 대주주니까요. 주주권 행사를 할 때 나머지 외국 자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GM의 경영이 이끌어가는 대로 결정일 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사느니는 오늘 검증을 철저하게 하는 게 그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조 측의 불안감도 좀 잠재워줘야 되고요. 아하, 한국 GM이 지금 결정하는 법인 분리가 먹튀가 절대 아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하다면 약속이라든가 보증이라든가 혹은 계획의 내용들을 또 노조에게도 요즘에 노사 상생을 지금 해야 하는 기업인데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안감을 없애야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한국 GM 상황이 워낙 어려워가지고 지금 낙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오늘 좀 불안불안합니다. 별일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사와 협상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오늘 별 설명 없이 투명하게 어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먹튀 논란, 먹튀 가능성을 남기고 오늘 분리가 가결된다면요. 아마 노조 측의 총파업을 막기가 어려울 겁니다. 벌써 정상화를 선언한 지 지금 반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